안녕하세요. 우마리아입니다. 얼마 전에 통합과학 예시문항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발표된 예시문항을 제가 분석을 하고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방향성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향성에 대한 목표가 조금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목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곧 닥친 시험을 좀 잘 치러야 한다라는 것들이 목표일 건데 이 개정통합과학을 우리 아이들이 접하는 학생들은 고1 때 바로 닥친 게 내신이죠. 그런데 잘 보면 고1 내신은 기존 통합과학과 개정통합과학에서 다루는 학문적인 요소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내신 대비는 또 기존 통합과학에서 나왔던 것들을 바탕으로 조금씩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 수능적인 요소가 좀 약간 막막해요. 역등구름 잡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수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도 수능이 어떻게 나온다라는 것은 우리가 같이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니까 가장 약간 막연한 이 수능에 대한 학습 방향성에 대해서 이번 이 강의에서 이 동영상에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수능적인 요소로 한번 내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보도자료를 이제 한번 보시면 아주 큰 긴 글들이 있습니다. 아주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 핵심 키워드만 제가 한번 좀 하이라이트를 쳐봤습니다. 보시면 2022년도 개정된 이 통합과학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다양하게 과학적으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뭐 들고 있죠? 휴대폰 들고 있죠. 그래서 이 교과서들을 좀 잘 살펴보면 스마트폰 그리고 스마트 기기들을 활용한 다양한 요소들이 사실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로 수행평가가 치러지고 그때 치러진 수행평가들을 바탕으로 수능의 이제 탐구활동에 관한 그런 문제들로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휴대폰 이제 사진을 찍으면 요즘은 아이폰이든 갤럭시든 모두 이제 되게 이제 사진을 다중성강 사진이라고 하죠. 그러면 아주 짧은 시간 간격 동안 연사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사 공 잡고 있다가 떨어뜨려서 연사 촬영을 다 하고 얘가 어떤 속도로 떨어지는지 우리는 이제 저때는 말이죠 탑점 기록기 이런 거 썼지만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장비를 통해서 이 과학적인 현상을 다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교과서에 묻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당연히 수행평가에 나올 것이고요. 보통 수능 문제 보면 약간 어렵지는 않은데 되게 신박하다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유형들이 같이 이게 연계가 될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사실 여기가 더 중요한 건데 기존의 물질과 규칙성, 시스템과 상호작용 그리고 변화와 다양성, 환경과 에너지라고 하는 4개 분야는 기존 통학과학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능에 출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발표되고 이 통학과 개정된 교과서에는 과학의 기초다라고 하는 대단원 하나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과학과 미래의 사회다라고 하는 대단원 하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딱 봐도 과학의 기초다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 수학의 기초, 사칙연산 이랬던 것처럼 과학의 기초도 과학적으로 우리가 물화생지를 할 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진짜 그 기초가 들어가는데 그 부분이 약간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과학과 미래의 사회다라고 하는 이 대단원 하나는 이제 통학과학의 가장 마지막 단원에 들어가는데 과학과 미래의 사회야. 미래의 사회는 뭐 지금 뭐 책, GPT 아니면 AI 이런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미래의 사회에 우리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과학을 접해야 할지 그런 부분들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약간 윤리적인 요소들이 좀 가미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네, 이것도 많이 어렵게는 이제 수능에 출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그 다음 달락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달락에서도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015년도보다 좀 달라진 내용이 무엇이다? 가치, 태도, 범주라고 하는 게 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어느 부분, 방금 봤던 과학과 미래의 사회에서 보일 수 있는 다양한 가치나 우리의 태도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갔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수능에 사실은 그래서 이 내용들이 수능에 어떻게 출제가 될 것인데 라고 하는 것이 좀 포인트죠. 그래서 줄글로 된 것들은 우리가 빡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통합과학 1, 2가 있는데 상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합과학 상 1에서 좀 새롭게 들어가는 내용이 요건데 자, 이 부분을 한번 쭉 보시면 돼요. 그럼 보면 기존 통합과학에서는 물질과 규칙성 시스템과 상호작용이 1, 2단원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개정 통합과학은 과학의 기초다라고 하는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과학의 기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저는 이미 이 제 교재로 이 모든 부분들을 개념을 수업을 했고요. 완강도 했고 교과서 제 교재도 다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재를 만들 때 다양하게 연습 문제를 넣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어떠한 것이 좀 이제 제가 생각했던 이제 포인트 약간 이슈가 될 것인지 라고 하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고민했던 거예요. 이 부분에서 모든 기초가 되는 규모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이 내용적 요소가 되게 궁금했습니다. 아마 이제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학생도 많이 이 영상을 보겠지만 학부모도 많이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공대 출신인 이 학부모들 특히 뭐 일반 물리학을 대학교 1학년 때 배운 이 학부모들을 규모 스케일이라고 하는 부분을 엄청 많이 서론에서 다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서론에서 다루는 다양한 규모를 어느 선까지 내용을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그냥 대놓고 이제 그 전에 이런 식으로 출제할 것이다 라고 또 예전에 나왔기 때문에 세포의 크기, 사람 몸의 크기, 지구의 크기, 태양계의 크기, 우주라고 하는 스케일의 크기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다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그대로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적 요소는 현재 예시문항의 1번은 나와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면 돼요. 많이 어렵게는 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었는데 저는 사실 이 규모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되었고 뭐 여기 보시면 기본형과 단위 뭐 킬로그램 이런 거 있죠? 미터 이런 거 그런 기본형과 단위를 이용해서 다양한 측정을 하고요. 이 측정 표준을 만들고 이후 다양한 정보 측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사실 규모라고 하는 것보다 수능적인 요소에 좀 더 어려운 난이도로 나올 수가 있고 이게 아주 과거에 융학과학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융학과학을 할 때 물리원에서도 이 부분들이 정보의 측정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좀 나와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수능에서 되게 쌍박하고 깔끔하고 와우 이런 느낌으로 시험 문제를 잘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조금 아쉬운 건 이 부분은 예시문항에 이제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도 한번 좀 예측을 해서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우리가 예시문항을 먼저 보셔야 되니까 이번에 발표된 예시문항 1번이 이 규모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보시다시피 지구의 핵, 동물세포의 핵, 리튬 원자의 핵 이런 것들이 기본양으로 나타나는지 크기는 어떻게 표현되는지 지름과 부피의 단위가 같은지 묻는 것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제 규모에 대한 예시문항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규모에 대해서 잘 보세요. 규모에 대해서 그냥 규모가 아니고 어떠한 길이 측정을 할지 부피 측정을 할지 그런 측정에 대해서도 살짝씩 이렇게 녹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런 게 들어가거나 정보 측정에 이제 측정하는 것들에 대한 몇 가지 요소들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제가 지금 교재가 제가 만든 교재였고 지금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완강이 된 교재인데 여기에서도 그냥 물분자 그리고 우리 은하에 대한 이 비교표들 제가 이미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좀 어렵지 않게 부담스럽지 않게 그렇게 시험이 나올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주시고 이건 사실 크게 대비할 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정도 고1 내신을 고1 내신이 어렵게 나오는 학교도 있고 쉽게 나오는 학교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고1 내신을 잘 준비했다면 이런 예시문항은요 아주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되죠? 그리고 그 다음 또 어떠한 단원 새로운 단원을 좀 보신다면 통합과학 2의 가장 마지막 단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방금 앞에서 본 건 이제 과학의 기초였고 지금은 과학과 미래사회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다루는데 이게 완전 새로운 거죠. 보시면 과학과 미래사회에 감염병의 진단, 빅데이터와 기술사회, 뭐 그리고 사암, 과학의 윤리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시다시피 제일 앞을 1단원, 과학의 기초가 1단원, 얘가 6단원이라고 한다면 과학의 기초보다 과학과 미래사회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내용적인 요소는 더 작아요. 2대 1 정도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에서는 거의 감염병의 진단이다라고 하는 생명과학적인 요소 말고는 다 약간 윤리 문제? 우리 어릴 때 중학교 때 도덕 문제? 뭐 이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이제 시험에 나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또 교과서를 제가 쓸 때 좀 많이 궁금했던 게 이제 두 가지였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감염병의 진단이라고 하는 건 약간 느낌이 다른 단원이고 2, 3, 4단원이 2, 3, 4단원이 빅데이터 그리고 여기에 약간 뭐 인간사 가치를 좀 넣어두는 것이라서 사실은 첫 번째 우리가 코로나는 과거에도 이슈였고 현재까지 이슈가 되는 거고 이런 감염병이라고 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인간 삶에서. 그래서 교과서에 반드시 감염병 진단했던 우리 PCR 그러니까 이게 DNA 기반 진단법 코로나 진단 키트 단백질 기반 진단법에 대해서는 꼭 다뤄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이거 교과부에서 발표를 할 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간단하게 들어가면 겁나 간단하게 그냥 핵산 기반은 이거다. DNA는 이런 정도다. 단백질은 이 정도 그냥 항원 항체 반응 정도다. 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이제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제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이게 현재 생명과학2에서 이 PCR과 같은 이런 진단법에 대해서는요. 다양한 중압표소와 더불어서 되게 자세하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과연 수능에 좀 출제가 될까? 라고 하는 궁금한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 부분은 예시문항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에 대해서만 좀 나와 있었는데 이게 보세요. 되게 어렵게 출제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걸 이제 내부에서 협의가 됐다면 당연히 예시문항에 이게 나왔겠죠. 근데 이게 이제 좀 아쉬웠지만 예시문항에 뭐 PCR이나 진단키트 같은 것들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생명과학2 수준의 그 내용으로는 지금 이제 배우는 그 부분 거기까지는 다루지 않겠다라고 저는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수준 정도로 좀 우리가 학습을 하면 되는데 두 번째 빅데이터에 대한 이 요소가 사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교재를 쓸 때도 교과서에서 다뤄야 하는 반드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빅데이터는 무엇이 있을까? 막 되게 많이 찾아봤단 말이에요. 우리 빅데이터 그럼 뭐 생각나요? 날씨 빅데이터 있죠? 그런데 뭐 있어? 우리 하다못해 택시 호출하는 것도 다 빅데이터 조합 아닙니까? 그리고 잘 보니까 우리가 우주를 탐험하거나 우주를 연구할 때 우리가 빅데이터를 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빅데이터예요. 그래서 사실 빅데이터에 대해서는 다룰 수 있는 요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궁금했는데 이거는 예시문항에 나왔습니다. 예시문항에 12번에 나왔는데 한번 보신다면 문제는 좀 뺐고 발문은 뺐고 이제 문제 좀 넣었는데 여기서 보시면 디지털 센서를 활용해서 실시간 기상 데이터를 측정하는 탐구활동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보면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그냥 다 잡을 수 있어요. 다 잡을 수 있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시를 엄청 내용이 많죠. 그래서 제시를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뭐 이제 간단한 자료 분석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제 교재에 이제 넣는 자료 중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내용 중에서 두 번째 기상관측 및 환경 모니터링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냥 빅데이터는 과학과 연결되는 빅데이터는 이 정도로 그냥 공부를 좀 해주셔도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이제 생각입니다. 보시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바로 들어가 보세요. 기상청 날씨누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기에서 다루는 모든 빅데이터 뭐 한반도 지역 전 세계 지역 해수의 온도 해수의 흐름 현재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게 지금 웹화면을 캡쳐해서 넣었는 건데 이 모든 이 내용들이 다 빅데이터로 나타나고 엘 니뉴 라 니냐가 사실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측까지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좀 자료 분석을 해줄 수 있다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활용이 되면서 수능에 좀 나오지 않을까 다양한 요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전 여기에 약간 좀 또 다른 관점으로 본 게 뭐냐 하니까 여기 왼쪽 예시문항을 보면 디지털 센서를 활용했대. 디지털 센서. 자 우리가 이건 지금 빅데이터는 6단원이지만 1단원 과학의 기초에 디지털 아날로그 정보의 측정과 분석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좀 나오다가 조금씩 응용이 되면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좀 변환 정도는 우리 학생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신은 당연히 나올 거고 수능을 치른다라고 하더라도 과거 고1 교육 과정에 이 디지털 아날로그의 전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어 이거 좀 많이 나올까 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저는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측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서 다른 주제들 여기에서 정보 측정과 분석을 어느 정도 해야 저는 이 단원과 방금 봤던 빅데이터의 단원들 이런 것들이 좀 더 연계가 잘 되면서 시험 문제를 다채롭게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보시면 우리 교재에 선생님이 이제 좀 넣어놓은 게 있어요. 제가 아날로그 신호는 뭐다? 디지털 신호는 뭐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디지털 센서를 이용하면 뭐 이러한 정보를 얻게 된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정보의 측정과 분석은 어 솔직히 이진법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수능에는 굳이 이진법까지 계산하는 게 나오지 않을 것 같지만 어 내신에는 이진법을 활용한 것들 나올 것이라고 확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활용을 좀 해놓으면 수능에 잘 대비가 되니까 우리는 이 부분은 디지털 이제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변화는 어떤 식으로 되는지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이제 데이터 처리 과정을 데이터 처리죠. 모든 게 정보의 측정과 분석이 다 처리하는 과정을 또 빅데이터에 넣어서 우리가 시험 문제 발문이 나온다면 다채롭게 진짜 융합형으로 시험이 이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는 무엇이냐면 이런 부분들을 아 이렇게 수능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런 포인트를 좀 맞추어서 학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크게 막 너무 학습에 부담감이 되는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문 이과의 모든 학생들이 어느 정도 시간만 투자하면 다 문외력만 어느 정도 있다면 다 풀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이 새롭게 바뀌는 것들은 그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번 주제 주제 예측을 좀 한다면 제가 아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좀 예측을 하는 부분은 감염병의 진단은 예시문항에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반드시 교과서를 이렇게 쓰세요 라고 이제 좀 제시했던 내용이 뭐였냐 하니까 단백질과 핵산을 이용한 감염병 진단 기술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다루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자 이런 부분들 감염병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시험에 나올 것입니까? 라고 한다면 탐구활동 탐구활동으로 우리에게 이제 우리 지금 많이 듣잖아 PCR 이런 것들은요. 그래서 이런 탐구활동과 함께해서 이게 AI에 전복을 하는 거죠. 다양한 사람들을 코로나 진단 키트를 받았더니 이걸 봐서 AI에 넣었다. 그럼 얘가 어떻게 뭐 이 결론을 도출할 것인지 예측하시오. 이런 식으로도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어 AI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AI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학습이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이게 좀 많이 바뀌는 내용들인데 다시 한번 결론 뒤에 또 많은 내용이 있지만 결론 부담을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누구나 풀 수 있게 시험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자 그리고 어 좀 더 특이한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원래 어 통합과 총 6개 단원 중에 1단원과 마지막 단원이 좀 특이하게 들어갔는데 여기에 과거 기존 수능화 화학에 있던 내용 어 열출입이라고 하는 게 통합과학에 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풀어 나갈까 라고 고민했는데 이게 제시가 되었고요. 이 목차에서 설명하는 게 좀 좋으니까 한번 보신다면 변화와 다양성에서 산화환원 반응 중화 반응이 있는데 얘들이 모두 화학 반응이니까 열 출입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열을 여기에 접목하거나 이 열을 여기에 접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시험에 출제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 같은 것들은 좀 특이하게 기존에 없던 그런 문제였으니까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보시면 학생 A가 수행한 탐구활동이다 라고 나와있죠. 다양한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고 이때 열 흡수 또는 방출하는지 조사한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보통 고1 학생들은 산화환원 반응이다 라고 한다면 식물의 광합성 정도만 알고 있거든요. 근데 호상철광층이다 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산화해모블로빈의 산소 운반 과정 같은 것들도 좀 어느 정도 접목을 해서 시험에 좀 출제가 되니까 이게 그냥 문제만 잘 풀어서 될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배경지식 중화 반응에 대해서 배우는 배경지식들이 많이 있어야 문제 푸는데 좀 편하게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 교재에 있는 내용인데 산화환원 반응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구와 생명의 역사를 바꾼 화학반응이다 라고 해서 다양하게 수록을 해놓은 것들 있습니다. 이건 약간 잘 보면 화학적인 내용보다는 약간 지구가 아니 이거 약간 암기 내용 같다 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배경지식들을 우리 학생들이 고1 내신을 준비할 때 좀 다양하게 좀 학습을 해놓으면 이런 신유형 수능 문제가 나올 땐 어렵지 않게 나올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예시문항 5번을 좀 설명을 한다면 보세요. 이 열출입을 다양한 배경지식과 함께 접목을 해서 여기에 붙이거나 여기에 붙여서 시험에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을 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좀 특별한 완전 새롭게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요정도 제가 좀 다루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고3은 아니잖아요. 고3을 들을 수도 있지만 동생이 있어서 이걸 당장 치르게 되는 학생들은 현중삼이죠. 현중삼. 아 수능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수능이 좀 새롭게 들어간 건 많이 어렵게 나오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럼 현중삼 지금 수능 공부해야 합니까? 뭐부터 해야 되죠? 리신 준비부터 해야 되죠. 그래서 그냥 그래 이렇게 공부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것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제가 그냥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이 수능 잘 대비하려면 호윤 내신에 굉장히 충실히 공부를 해야 하는데 다양한 배경 지식들을 함께 학습을 해줘야 되고 이후 고3 수능 준비로 이어가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능에서 많이 어려운 내용들이 안 나오니까 그래도 문해력은 있어야 합니다. 맞죠? 근데 이제 아무튼 우리는 내년을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고2 고3 올라갈 때 또 다양한 모의고사들이 나오죠. 그럼 그런 모의고사를 바탕으로 수능을 준비하시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바로 시험치는 학생들이 누구라고요? 중학생이죠. 현중3. 그래서 이 중학생들이 그러면 어떻게 아주 잘 짜여진 학습을 하면서 고3 수능 대비까지 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우리 학생들 중학과학 점검부터 하시고 고1 내신 대비 들어가셔야 합니다. 요즘 현장에서 수업을 많이 해보면 중3에서 고1 넘어갈 때 이게 약간 수학은 다 열심히 하는데 과학은 양극화가 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막 물화생지 공부를 많이 한 학생도 있으나 그냥 중학교 과학만 학교에서 시험 대비를 한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양극화가 많이 있는데 선생님 저 중학교가 뭐부터 점검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 반드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1 내신과 이어지는 단어 목차를 제가 좀 제시해 드릴게요. 그래서 아 수능까지 이어지는 학습을 한다면 적어도 중학교 과학 내용에서 화학반응의 규칙과 에너지 변화 운동과 에너지 에너지 전환과 전기와 자기다 라고 하는 부분 이 정도 내가 좀 자신이 없었다 라고 하는 주제가 있다면 요정도는 요정도는 한번 복습을 하고 어디로 넘어가요 고1 통합강 내신 준비로 넘어가 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해서 완전 많이 바뀌는 이 내용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편은 그렇다면 고1 내신은 어떻게 학습을 해야 할지 고1 내신에 대한 준비 방향성을 예시문항과 함께 또 준비를 해서 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